이제 함께 연습해요. 은, 는 을 사용해서 말해요. 동생, 학생이에요? 네, 동생, 학생이에요. 은, 는 을 사용해서 말해요. 확인해 볼까요? 동생, 받침이 있어요. 은, 을 말해요. 동생은 학생이에요. 네, 동생은 학생이에요. 같이 말해요. 동생은 학생이에요? 네, 동생은 학생이에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를 봐요. 지훈 씨,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지훈 씨에 대해 말해요. 은, 는 을 사용해서 말해요. 확인해 볼까요? 씨, 받침이 없어요. 는 을 말해요. 지훈 씨, 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 받침이 없어요. 는 을 말해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같이 말해요. 같이 말해요.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쯔엉 씨는 어느 나라 사람? 저는 베트남 사람. 이에요, 예요를 사용해서 말해요. 확인해 볼까요? 사람, 람, 받침이 있어요. 이에요를 말해요. 지훈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같이 말해요. 지훈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를 봐요. 이름이 뭐? 저는 리사, 이에요, 예요를 사용해서 말해요. 확인해 볼까요? 뭐, 받침이 없어요. 예요를 말해요. 이름이 뭐예요? 리사, 사, 받침이 없어요. 예요를 말해요. 리사예요. 같이 말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리사예요. 네,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